안녕하세요 발치조림 대표 정유경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친정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좋았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는 걸 보고 자라서 저희 자매가 4명인데 거의 다 이쪽 음식 계통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%가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접을 해드리고요 돌산에 유명한 갓김치를 넣어가지고 갈치조림을 해서 특이하다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많이 좋아지고 저희 계장은 요수에서 나오는 돌계장으로 해서 간장은 저희가 한 방울 넣어서 직접 끓여서 넣고 있고요 깔끔하게 반찬도 나가고 종어분들이 엄청 친절하시다고 다 칭찬을 하고 가십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맛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